지금까지 정부의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의 관리 방식은 갚을 시점을 뒤로 늦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깎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현장 조치 종료에 따른 정부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나누는 겁니다. 우선 만기 현장과 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가 요청을 하면 금융사가 판단해 대출 만기 현장을 다시 조율해 줍니다. 1년에서 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할 때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8조 7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원금은 탕감해 줍니다. 정부는 30조 원 규모로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해 연체가 90일 이상 된 부실차주에게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주거와 관련한 이자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은 올해 2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실질적으로 4%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적용될 9월 달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출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한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출 최장 만기도 일반 시중은행은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50년으로 확대됩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